승재가 뭐 할 거야? 방탄 한 번 해. 어? 방탄! 친구랑 같이! 친구 방탄 봤어. 출동해야지 방탄인데. 준비된 동생들. 하우는 시동 걸고 있네요, 벌써. 방탄 노래라면 또 우리 도티에스가 빠질 수가 없어. 오! 야, 굳히면 안 되지? 야하! 승재의 문화축적 수준인데요. 안 하겠대요. 오, 얘! 오빠 옆에 가볼까? 벤트리가 시선. 신스틱으로. 오, 벤트리! 못 봤어, 못 봤어. 못 봤어. 아! 가서 해야지.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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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. 도전, 도전. 도전으로 해! 얼마나 재밌을까. 와, 와, 와! 아! 또 나왔단 노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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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 늘어요, 실력이. 진짜 집에서 연습 많이 하는 거야, 이거는. 와! 밥 먹고 하는 게 적어요, 집에서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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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이 각자의 계상과 각자의 힘과 각자의 리듬이 있더라고요. 진짜! 아유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